아 여러분 양양이 나왔으니 양양이 어휴 불구야 양양이 제가 형님 생신인 줄 알고 선물을 다 건드리네 그럼 저희 큰 형님 몇 권님은 좀 동생이 시발 조까네 내가 이런데서 아 형님 동생이 선물이네 받아주실래 형님 예 초당 순두부 이런 동생이네 맥에는 고맙지 철거 저러네 야 이거 매일 위에서 만든 시발새끼야 야 이거 야 이거 시부랄년아 야 신나 내한테 이거 쓴다고 내 시발은 후삼이 지금 10일이라던데 초당 순두부 네